What often does this mean? What are you saying about that? What I remember? I've never stopped Kh SVG to lie Why have you got here? This is hard to guess It's hard to get 저는 회원들이 잘 모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밑으로 회장님이 보다 회선에서 수업도 함께 모였어요 오늘 복시합 한다고 해서 마음을 읽었다고 제가 말한다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한 번을 품었고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음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한 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아랍성위원회 볼까 그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긴 했는데 소비자들이 파괴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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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기 소비자로 사더라고요 그러다면서서 학생들이다보니까 또 어떻게 소통도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되시잖아요 지금 두 분이 이렇게 파괴되니 파괴되는데 소통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회원 정치할 때 회사님 좀 부착한 게 저 자신도 부착한 게 이름으로 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기가 좀 불 것 같고 그런 면들이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회원 정치할 때 고생입니다 고생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